euhr χ Okay, but thar It's Good Let's get the game Yeah BeBee Bang p audience Game 할게요 Sz SV HARRY quantidade It's good right here Ye it's good Ye it's good really sorry Hold Thebt Nice It's Here Its good 치즈버거의 목소리가 너무 설렌다고? 치즈 버거 예아 이거 뭐야 왜 안없어져 이거 이거 왜 안없어져 이거 어떻게 없애요 이거 위에 있는거 이거 이거 대몰라기 전에 그림자군도는 축복의 빛 군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없애요 없어졌다 와하하하 라라라라 와하 예 쪘다 귀엽군 이 폭탄이 이게 너무 귀여워 들고 다니는 너무 커요 영둥이에요 뭐야 이거 뭐야 뭐 어떻게 잡으려고 뜨자 이 자식들아 한판씩 한판씩 뜨자 이거 저 와바 한번 이거 야 이게 트위스트가라고 아니 어디에서 추리스트한테 1레벨 덤벼? 자식들이 빠져가지고 형타 음 내 야 라인이, 라인이 좀 빡세긴 하네 이거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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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이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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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렇게 먹었어요 라인만 이렇게 끝까지 넣으면 돼요 괜찮아요 난 간다 형 말했어 나는 이거 맞나 근데? 맞겠지? 여기야 이거 정도 에이하아 끝났다 이거 출민스타 1킬 끝났어요 미드 라온이 없네 괜찮아요 내 너를 지울 수 있을까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룹이 될 수 있을까 예에에에에 뚜두두두두두두두 나아 뚜루두두두두두두 뚜두두 좆다 귀엽다 이거 평타 치는 것 봐 캐릭이 너무 귀여운 등이야 이거 평타 치는 것 봐 이거 평타 치는 것 좀 봐 이거 아 이거 푸쉬해야 되는구나 푸쉬해야 되는구나 푸쉬해야 되는구나 꾸쉬해야 되는구나 꾸쉬해야 되는구나 조금빙이 넓은 이제 이 날도 dead 아니.. 이 già식이 어딜 아 어딨えば 어딜 나쁘지 안돼 뭘가요 와! 뭘가요 뭐야 힐이야? 한반만 вас 봐줘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아 이거예요 이거 아니 소라클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이거 아 이거 팔면 BF 살게요 이거 한 개 또 감사합니다 돈이 조금 안 모이네 아 이 정도는 기다려줘야 돼요 BF인데 히론 아이 정화였구나 코금모가 실정화야 실정화야 아주 그냥 자기가 캐리 머신인줄 아는구만 상대 누구인지 모르고 귀여워 그냥 귀여워 까비 시도는 좋았다 형 괜찮아요? 좀 아파 보이는데 티타 라인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그냥 좆다 밀면 되는건가 그냥 그냥 누누네 누누 정도면 귀엽지 어이 좆다 세네 네네 좋았던 날 동란했지만 되돌리기에 머리가 버린걸까 자 이제 형 질거 같아 우리 Q 안맞추면 으흠 으앰을 제발 잡아줘 2차원 시키기 전에 그렇지 이거야 이게 출리스타에요 출리스타나 깰 수 있으려나? 깨겠다 가볍죠 너무 쉬워 그냥 게임이 뭐야 저 형 한국인이었어? 이거 물었네 마나 없어요 이거 이거에다가 신발 사줘야겠다 좋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1카나 정도 트리스타나 트리스타나가 좋다 세더라구요 이게 약해보이는데 재밌고 세기도 하니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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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2 때 더블산만 트타 에이빈 트타? 아닌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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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채리스타나 좀 찍을 생각이 들었음에 보? 아니 아직 안들었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한판만 더 할까? 아니 좀 애매해요 저희 그 아 안 애매하네 아 아 오케이 한판만 더 해야겠다 한판만 더 할게야 이제 저희가 쉬지도 못하고 가는거라서 들어와보던지 야 좀 쎄다 근데 근데 뒤에 한 10명 오고있거든 우리팀 박탈을 이거 사나면 으악 으악 오오오오 피팔 남았다 야아 아 이거 게임 너무 빨리 끝났어 출민스타나 트리스트는 한 번 더 한다면 화낼거죠 트리스트는 한 번 더 한다고 하면은 화낼려나? 코수염? 코수염 기른건데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제가 피부가 약해가지고 이게 뭐야 수염을 많이 깎으면 안돼 안되는거 같아요 이제 알았어요 저희 몸을 알았어요 저희 신체를 아 아파 너무 안 씻어서 깡큰거 아니에요 오늘 방송한다고 씻고 나온거에요 이거 어? 어제 대회하고 좆다 힘들어가지고 거의 못 씻는 텐션이었는데 이거 뭐야 방송한다고 씻고 나온거에요 솔직히 전날 대회했으면 씻기 솔직히 빡세에요 이거 잠깐만 아 으아아아아아 뜨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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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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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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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쪽으로 가야 돼 어? 야 어디와 어디 출리스타네 출리스타나 야 그래 와우 나와만하지 이거 시곱벌 그냥 와우 나와야지 아 그니까 누굴 잡으려해 누구를 아 아 게임 벌써 끝났어 아 아 게임을 부셔버렸네 이거 아 아 3코어는 떠야 재밌는데 이거 쓰읍 안돼 Wh wh 라오니bble 잡으러 갑니다 뭐야 한 번 봐줘야겠다 나은형 살아있네 스메부 뽀비로 다이아를 입성하고 이제 다 도착했다 너무 힘들다 뽀비로 다이아를 입성하려고 하니까 준비된 거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뽀비로 다이아를 입성하셨으면 다른 챔으로는 다이아를 1까지 가실 수 있어요 생명가왕님 10개 감사합니다 아 실수로 추천을 넣었어요? 짜증나요? 짜증내지 말자고 운이 좋잖아 짜증까질내냐 한 번 누릴 수도 있지 일수록 아 오와 좋다 세네 바닐바닐바리세요 군대 한 친구 중에 친한 친구 있냐고요? 있죠? 근데 거의 전역했어요 몇명 빼고는 거의 다 전역했어요 근데 뭐 전역할 때지 아 왜 나 공격해? 뭘가 공격해? 빨리 죽여 내가 뭐 띠웅 공략 아 아 적팀 열심히 할 생각인데 누누 소라카라 그런가? 뽕멀치 기계할라고? 어 뭐야 뭐야 아 밖에서 다 정리되니까 이거? 오케이 오케이 먼저 갈게요 아이 수은 가야겠다 아니지? 까비 까비 아 적팀 이길라는데 게임? 음 제대로 해야겠다 이러면 한판강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음 얘는 왜 이렇게 살 빠졌냐고요 어 일단 키로수는 안좋았는데 얼굴살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좀 살 빠져보이는데 형 뭐 열심히 하니까 빠지지 않을까요? 아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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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atte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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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아이 대시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쎄네 크리가 잘 펴서 잘 쎈건가? 안경도 좀 달라요 쓴거가 더 괜찮다는 분도 있고 벗으라는 분도 있고 벗으면 죽인다는 분도 있고 근데 솔직히 실물로 보면 벗은 게 나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쟤에다 벗은 게 더 자신 있으니까 우와 나 이거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살았지 나? 아 그 벗는 거 말고요 그 벗는 것도 자신 있는데 안경 이거 고속도 가나요? 고속도 가야겠지? 트리스타나 가졌지? 가졌지? 빠져가지고 어디를 이씨 맞다 이렇게 치고 있어 어? 트리야 트리 출리스타나 출리스타나 뭐가 뭐가 와봐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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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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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맙타 맙타 아따 아따 들어와 다 터지잖아 이 자식아 피해줘야말이야 ㅈ다 재밌구만 아따 이 자식아 평평평평평평평 아니 공성이 너무 빨라 이거 너무 재밌어 이분이 막타 이 자식아 오 잘면